안녕하십니까? 물고기다리입니다. OK. Let's get it! 저기 비석 4개를 깨면 이게 민물이 열 수 있는가배 이번엔 빨간색 없는데 Go Go 밀어 으야 으쨰 으이 자 정면에 OK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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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띄어라 고 뭐임 뭘 가르쳐 주고 해야지 잠시만 저 빛 있는 데까지 뛰으란 말이가 아닌데 다시 한번 더 가보자 와우 쉣 오케이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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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이건 필요없고 JPC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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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으아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불불불불 아 또 불을 들면 괜찮나 아닌데 뭐야 도대체 도대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아멘 상관없는 뮤직비디오 문화ㅑ 제자임 동아오면 신여 도와주 아 여길 찾으라고 일단 차근차근 하자 왼쪽 오른쪽 여기는 쇼커 라고 뒤에가 문이고 다음께 왼쪽 오른쪽 다음이 오른쪽 여긴 안 열리고 오케이 대충 감자 구영이 들어왔던 길 여긴 아니고 일단은 힌트가 안 뜨는데 처음부터 여기 막힌 길 그러면 이쪽부터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일단 내려가는 길부터 뭐임 쏘리 쏘리 해풀 해풀 꺼진다고 해풀 꺼지면 이사놈 또 나타나잖아 어 아 저기 비까지 뛰으면 되네 고 뛰어뛰뛰뛰 뛰어뛰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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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로 Ł chyba 뛰을 뛰어뛰뛰 제וע 뛰어뛰 뛰어뛰 뛰어 뛰어뛰뛰 뛰어 뛰어뛰뛰 뛰어 테이블 ulu 어 여기 불 붙이는 데 있고 그렇지 이거 진짜 불친절해 근데 존나 쫄인다 그 다음 게임 일단 저리 가야 되네 이 작은 빗은 뭐야 일단은 작은 빗은 아냐 아냐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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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랄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이 붙일 데가 없어 그러면 저기 저기 간다 앞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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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샛 그 다음 또 저기 앞에 다른 데 없지 뭐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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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핵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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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집어넣어 오케이 자 그럼 핵붙으면 되자 이 시야기들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인자 불 붙여 불을 어떻게 붙여 아 오 혹시 모르니까 오 어르신 시야기들 너 어둠을 다 죽여버리겠어 내가 됐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멋있다 역시 알투 알투 그래 그래 이리 나가는 길 이리 나가는 길 시끄드 remembers that his father once possessed a sword given to him by Odin Odin broke the sword to bring about Sigmund's death 룸 룸 룸 룸 이따 오오 오오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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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뜬다 삼각형 아닌데 아 쓰바놈들 대가리 진짜 좋네 밑에 밑에 바닥에 미치는 거 합해서 구나 이거 stake 어 왔는데요 안대요 피로 appreciated 강가 안 데려 봐야 되나 를 만들어 만Le기야 저거 맞는데? 밑에 강물에 비치는거라 잠시만 어? 해프를 없애야 되나? 해프를 없애는건 어떻게 없애지? 아니 이게 있는데 먹지를 못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여기 맞는데 여기 맞잖아 모양이 해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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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애 이거 뒤에서부터 봐야되나? 여기서부터 봐야되나? 여기서부터 봐야되나? 어휴 아니 이씨 이 웃기 이 새끼들이네 어떻게 하라고 분명 있는데 골 때리네 이래 좀 있어야 되나 와 아니다 좀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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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치겠네 와이시 근데 왜 숫자가 안뜨지 저기서 하는거 아이가 나가면 어떻게 돼 어 나가도 이게 떠네 이쪽에서 봐야 되나 아 근데 분명히 제일 많은데 여기서도 또 오고 여기 지나가면 안되네 아 저 확실한데 왜 왜 왜 왜 안되는거지 그래 여기 맞췄어 왜 안되냐고 몰라 일단은 패스 딴거 타고 오자 이쪽에 나가보자 어찌 되는가 봐야지 다른거 타고 뭐 뭔가 있으려나 이러면 아 지금 햇불 들고 있어서 그렇네 햇불을 버려야 되네 그러면 햇불을 버릴려면 오케이 아 이제 대충 알겠다 요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보면 되겠네 맞쨰 그래 그래 이러면 꺼지잖아 어 안꺼지는데 왜 안꺼지는데 아 두루 나가지를 못하나 물속에 대기라 물속에 대기라 그래 꺼 꺼 꺼 꺼 꺼졌는데 물속에 들었는데 아 아 개짜증이네 짜증 짜증 개짜증 일단 패스하고 가보자 나중에 오면 되지 안꺼지 안꺼지나 안꺼지나 또 올라와보자 일단 이 불을 꺼야 되라 일단 이 불을 꺼야 되라 있고 이제 불을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일단 아 다시 가라 이말이가 그믄 그래 여기서 밑에 내려가고 그래 이거 지나가면 불이 꺼질거단 말이야 뛰고 일단 뛰고 불 꺼지마 그렇지 불 꺼지고 이거 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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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그н 그렇지 됐어 와같아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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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어 뛰어 OK, 있네, 얘는 안 aggression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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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말이네 OK 여기서 보군을 봐라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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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식으로 가라 이 말이네 그 다음에 오케이 여기서 포커스를 봐라 으 근데 이거 왜 안뜨는데 이게 그게 힌트가 안뜨는데 힌트가 떠야 되는데 힌트가 안뜨는데 힌트 뜨나면 그럼 가 드 dialogues 활용 steril 힌트가 안뜨니 왜 오 진짜 히드가 안뜨네 뭐가 잘못된거지 불을 들고 오면 어떻게 될까 아 또 많이 헤매네 이거는 불을 들고 와보자 불을 들고 가면 힌트가 떨나나 힌트가 안떠 왜 안떠지 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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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요 아 설마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나 맞네 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는가봐 다시 내려가볼까 그래도 이거 안되는데 아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되구나 아 바보같은게 아 됐다 아 이걸 몰랐구나 다시 빠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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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미쳐나 이거는 몰랐구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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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힌트가 뜨겠지 근처밤에 힌트가 뜨겠지 어떠네 역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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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케이 1개 성공 이제 2개 남았고 올라가자 자 입구에서 아까 왼쪽 밑으로 내려왔고 왼쪽 위로 뭔데 어 뭐냐 이거 뜰 일단은 힌트가 안뜨니까 계속 진행을 해야돼 뭐야 이거 뜰 졸라 음 오 힌트 떴다 불 붙여라 불 붙여라 불 붙여라 불 붙여라 불 붙여라 피 피 피 맞죠 이거 일단은 불 붙여라 일단은 불 붙이고 아닌데 어이 씨바 그림자다 그림자 피다 아 불을 붙이면 그림자가 생기는구나 와 불을 안 붙였으면 이게 몰랐네 그냥 불 붙여라 소름 끼친다 어 맞네 대박 무슨 일당 게임이다 이놈 올라가지나 몰라 이제 오 이게 무슨 길이야 어 쇼컷이다 오 소름 소름 자 어디지 내가 왔던 방향이 뭐야 이거 일단은 불 불 일단은 불 문 열어지나 문 열어지나 여기 어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날아올까 왼쪽으로 나간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많이 본 데인데 아 헷갈려 아 여기네 여기네 오 오케이 자 여기서 아까 다시 시작하자 여기서 왼쪽 위로 올라갔거든 맞지 그러고 여긴 아까 전에 쇼컷 열은데 한 칸 더 어 여기서 여기가 삼각형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일단 힌트 안 떠 여긴 패스 반대쪽 오른쪽은 해결 왼쪽은 금방 왔던데 인데 다시 빠꾸 자 요도 해결 두번째까지는 없고 인자 몇개 남았네 내가 한개 남았네 꼴뚜기 한개 여기서 왼쪽 길은 막힌길 오른쪽 길 어 불 켜는거 있네 안가본다네 불 켜고 불 켜고 와 이것도 무슨 비도도 아니고 오른쪽 길에 불 붙어있는데 여긴 아니고 나갈게 해야지 패스 이쪽 길도 정면 야 여기네 여기 뭔가 있다 오케이 이거 맞는것 같다 어이 씨 뭔데 피다 야자야자야 와아 난 뭔 시체고 근데 힌트가 안뜨는데 아우 아우 진짜 아우 같이 때리는데 왜 아우 피해라 아우 피해라 아우 피해라 한 대만 때만 때려낸다 아우 잡았다 아우 잡았다 아우 잡았다 아우 포커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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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디서 내려왔지 여기서 왔잖아 이리 올라가네 이리 올라가네 어어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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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불이 없다 할뿔이 없네 할뿔이 그러 cinnamon right? 안 되는데 grab Muschi 그리고 한 씨 열고 와야 된다 열고 와야 된다 여기 활성화가 안 되었다 잠시만 뭐지 어 헬프이다 헬프이다 오케이 헬프를 들면 되나 이거 맞는데 아 이게 지금 바닥에서 크니까 위에서 봐야 되는갑다 바닥에서 보니까 무늬가 크다 여기서 봐야 되는갑다 게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소름 끼치네 이상하게 바닥에서 보니까 문양이 크더라고 다 맞췄다 여기서 보니까 문양이 너무 커 이게 맞출 수가 없어 와우 쉣 개짜릿 이제 가자 3개 다 맞췄으니까 문 열어가면 오케이 열리네 역시 와 너무 많이 헤매는 것 같아 가구 문 열어 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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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으어우 딜리온 아버지 유골인데 딜리온 유골인데 딜리온 유골 사운드 진짜 개쩐다 진짜 개쩐다 수많은 게임을 해 왔지만 참 짜릿한 게임이긴 하네 퍼즐을 풀 때 마다 아 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러나 이거 뒤로 헬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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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되네 요린가봐 아 놔 게임도 참 고소공부증 있구만 아 나 이런거 제일 싫는데 아 아 헬풀 나의 사랑 헬풀 나의 사랑 헬풀 자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아 Until hes 아 저기 캐스트잇다 그런 키헿 그냥 이 꺼지는 거예요 Marcus 잠시만 여기는 어디고 주위를 일단 좀 살펴보고 여기는 어디고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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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것도 무슨 문양이다 문양이다 100% 문양이다 이거 이거 또 보루 바라보는 방향이 있다가 또 문양 바뀌는거다 이거 하나 찾았고 뭔지 몰라도 그 나라와 아름다운 시만 으 으 으 으 으 됐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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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샤 샛 야샤 야샤 샤 오샤 와우 오우 우와우 포커스 포커스라 포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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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아우샛 호우 졸라 빡치네 아 오케이 뭐야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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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왜왜왜 아 햇불이 없으면 또 이대나 햇불주 아 햇불 때문에 그렇구나 잠시만 어 닦고 아까 여기 밖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아까 여기 뭐 하나 있었거든 여기에 아 또 삐차가 또 한갑다 이제 너희들 방금 대충 다 알았다 아 아 잠시만 아 아 이 모양이 되려면 이씨 뭐 이런노 잠시만 이거 이거 뭐 모양이고 내가 뭐라는게 R R 모양이래 아 아 어 뭔데 저 뜨는데 모양이에요 R 100% 많은데 뭐가 있는데 잠시만 다른 데 있는게 저 밖으로 나와보자 밖으로 나와보는게 맞다 요리는 집안이 못날라가자 밖으로 나와보는게 맞다 나가서 뭔가 있다 저기 불을 켰으니깐 어디에 삐쳐서 아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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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아리다 아리다 좀 더 뒤로 가지나 요게 끝에 어 끝에서 R R 맞지 쓱 차 더불어 이거라 서불어 문열렸자 차 차 이자 이자 내가 너그 스타일을 알았다 이씨 문열리자 밀어 으 쫙 으 으 으 으 으 으 와 이거 Meatball 불 꺼진다 으 으 돌아오면 또 뛰어야 된다 뛰라 맞다 해도 이건 100% 다 임마다 느리는게 저기다 어 다시 오 불붙여 그렇지 이 아들 딱 원하는게 딱 나온다 다비 안 받을 뻔 하지마 아 또 싸하다 분위기가 또 부사지는거 아이가 또 지나가는데 자자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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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지면 안돼 넘어지면 안돼 오케이 옛날에 한번 떨어져 죽은 기억이 있죠 저기다 잠시만 오우 하이 활성화 시키고 그다 용적을 저희 근처를 좀 입고 가겠습니다 밑에 뭐가 있는거지 아까 해골 떨어진거 죽으러 가는거가 아 저쪽 캐스터 있네 내가 가자 또 애들 또 싸움 해야 되는거 아이가 잠시만 이건 뭐야 다시 돌아가자 또 뭔가 있다 보면 일단 캐스터를 받고 움직이고 맞지 okay 해로우더 시원으로 말하십니다 힌트를 한번 쉬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을 켜고 아 저기 지내면 또 불 꺼지네 이거 100% 불 꺼지는데나 오케이 얻었고 이 문양을 얻어야 된다 이거지 어 여기 있는데 잠시만 이 그림자다 아닌데 어어어어어 뭐야 이 그림자 맞다 이거 맞다 이제 어디서 쳐다보냐 이게 차이지 근데 왜 한개지 안쪽에도 불태는 데가 있나 이 안올 때 들어가야 되는 거면 아까 지금 돌아 들어가는 것 같다 아 맞네 뭔가 야가 삐쳐야 되거든 야가 지금 안 삐쳐져 야가 야도 삐쳐지면 m자 모양이 딱 되는데 그림자가 이렇게 어 아씨 이불이다 이불이다 이거를 돌아가서 저 불을 켜야 되는 거네 그라고 물로 통과하면서 불 꺼지고 여기다 다시 다시 도로 불 붙이고 아 이제 불이 한개뿐인데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불 두개네 됐다 됐다 오케이 작전 나왔다 일단은 요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게 맞네 새끼들 인자 너희들 꼼수를 내가 다 알지 인자 잠시만 잠시만 또 깝둑튀할라 잠시만 잠시만 일단은 천천히 천천히 아 순서리 개 짠해 진짜 그치 불 붙이라 아 뭐야 뭐지 불 붙이면 뭐가 있어 왜 안가지지 좀 잠시만 이 다리를 내려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다리를 어떻게 내리냐고 밑에 내려가야 되나 밑에 내려가야 되나 아니 좀 잠시만이 다시 녀석이 다리냐고 다시 도로가 잊어라 어? 왜 시벌어? 어떡해?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좀 상세하게 안 봐서 그러나 일단은 여기에 없다고요 내가 봤을때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딱 끝이고 여기까지는 딱 끊어 놓고 그 다음에 다음 칸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지 말고 또 쳐다보고 요도 끝이고 딱 요걸 들어가면 그치 들어가면 여기서 가야 되는데 아니야 여기 가진다고 안 가질 것 같은데 안가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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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러라구 분명히 뭔가 있는데 뭐임 음 이 불을 안 켰어야 되나 그건 아닐까 이거 하 참 어이가 없네 으 설마 이리로 가는 줄 아 씨와 풀고 그냥 들어가면 되구나 불 꺼지고 들어가고 가 문젠데 어디로 뛰어야 되는게 문젠데 저리 잠시만 맞네 이거를 불이 꺼진다는 가정하에 들어가면 되네 불이 꺼진다는 간성하에 들어가면 되네 들어가고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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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야 으야 불 붙이면 되고 와 졸똑똑하다 퍼즐의 기재다 야 그래 이거였어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이 물을 그냥 해낼 리가 없다고 분명 야 개짜릿하다 이거는 진짜 그치 그치 그치고 그치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야 저기 있지 어 여기 쳐다봐야 되나 설마 아 나가야 되나 나가볼까나 나가서 바로 앞에 불을 붙여야 되나 오케이 바로 붙여 그렇지 오케이 살아났고 그러고 오케이 완벽해 오케이 뭐 이 정도쯤이야 완벽하지 오케이 오케이 쯔쯔쯔쯔쯔쯔쯔 밀어 감사합니다 물고기 다리 였습니다 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쯔 오케이 오케이